안녕하세요 쇼미네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쨘! 제펜에서 왔습니다. EWS 제펜. 이게 8가지 펜 타입을 가지고 있는 멀티 드라이버입니다. 와, 소리 들리시죠? 자, EWS라는 회사 로고가 딱 박혀있구요. 얘는요, 상단 뚜껑, 여기를 열면 8가지 종류의 드라이버 심이 4장이 되어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하단에 꽂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구요. 두 짝씩 여기 자석으로 되어있거든요. 그래서 안정적으로 고정돼서 되게 사용하기 너무 간단하죠. 그리고 공구함, 디젤 필요없이 여기에 다 심들이 되어있으니까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으로 시각적으로도 즐거움을 더해주는 멀티 드라이버라고 하네요. 이게 기분좋은 가격 15,000원이구요. 선물용으로도 좋죠. 이 정도면. 야, 너 기타 툴. 와, 이거 봐봐, 이거 봐봐. 와우. 아, 여기 1자, 10자, 크기별로 있네요. 그래서 심해. 아, 엄청! 자, 봐봐요. 오, 사석이야. 와우. 육각렌치도 되는거 아니야, 그럼? 되겠다, 되겠다, 되겠다. 이 정도 크게 육각렌치도 되겠다. 자, 딱 껴서 바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요. 이거 진짜 너무 편하다. 아, 이거 너무 잘 만들죠? 그리고 여기에 그냥 힘을 넣어. 힘을 넣어. 너무 깔끔하죠? 너무 깔끔하죠? 이렇게 해서 펜 뚜껑을 닫죠. 옛날 펜 보면은 막 이런 안에다가 중요한 편지 같은 거 뭔가 다 넣어가지고요. 모카씨도 펜 안에 넣고 막. 오! 이거 그거 한 거 아니야? 아, 이거 저작권 우리나라한테 있죠? 문익점 모카씨. 안 되지, 이러면. 네, 아무튼 너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EWS의 멀티 펜 멀티 드라이버 세트입니다. 봉소. 아, 참 잘 만들어요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